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234단지가 잇따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주춤했던 재건축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회가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은평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은평구는 1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4개 반 9개 팀으로 구성돼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2일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은평구 주민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담 콜센터도 저희가 운영합니다. 접종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은평구에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에도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연령별로 좀 다르겠지만 은평구의 접종 대상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역별로 접종 센터를 구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도 접종 센터가 구축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모두 접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8세 이상 42만 175명이 해당이 되십니다. 여기에는 임신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도 빠져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곳에서는 두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8만 6천 명. 그런데 또 남북으로 좀 길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두 개소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은평구에서 설치할 장소와 후보지들을 정하게 되고 이 부분들은 두 곳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신청에 들어가 있는 단계이고 지금 예정은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백신이 만일 빨리 들어온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개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접종 대상과 접종센터 관련 소식 짚어주셨고요. 연령별로 접종을 하는 시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접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접종 차례가 되면 주민들 개개인한테 연락이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연령별로 기본적으로 다른데요. 3월 초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입원 입소자분들하고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 특히 65세 미만 되시는 구민들은 접종센터에서 7월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3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65세 미만이신 분들에 한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문접종팀이 찾아가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하고 종사자분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급 이상 되는 곳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1차 대응요원이라고 해서 119 구급대원들, 그 다음에 역학조사,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 먼저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되면 코로나 취약시설이 있어서 노숙인 시설이라든지 하는 곳들의 입소자분들, 그 다음에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일반 개인의원들이라든지 약국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기관 자체적으로 거기서는 접종을 하게 되고요. 또 65세 이상 되시는 일반인분들도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 개인의원들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되면 이제 성인,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성인분들이 예방접종을 접종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체계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접종을 하게 되는 곳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즉각적인 즉각적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사고가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까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앰뷸런스도 접종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즉각 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성모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의 응급실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바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3일 후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발생에 대한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고 또 3단계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연락하셔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신고하시고 할 수 있게끔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모를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 대비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고 또 혹시라도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 부담으로 해서 다 보상을 해드리는 쪽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정확히 아는 것과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웃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우리 구민들 모두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정보 또 사실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우리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탓인지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 지역의 수관 사업이죠. 목동 아파트 재건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한다면 신도시 하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만여 가구, 10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2년 전부터 단지별 자체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 아파트. 설 연휴 직전 2단지와 3단지, 4단지가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6단지가 2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4개 단지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단지가 추가되면서 절반 이상이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겁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뜨거운 상황, 실거래가도 상승세입니다. 목동 아파트 그간지 126.53제곱미터가 21억 2,4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했거든요. 행정지원도 뒷받침됐습니다. 양천군은 올해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했습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건 서울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재건축은 10여 년 이상 장기적인 사업 플랜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바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책적으로나 선거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나 약간 바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단계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다 좋아할 게 아니라 선거철 이후에 추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년대 중반 계획도시로 개발돼 2만 7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정부의 공급 정책 확대로 지지부진한 민간 재건축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1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요. 신봉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학대 피해 아동 은평구 전담보호시설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1년 1월 19일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가정불리 제도 시행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은평구의 피해 아동 전담분리보호시설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을 김기현 구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진회 의원을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달군 입양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 또 사망 후 방치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정유실동 부의원 나상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 최근에 구정질문 통해서 이번 입양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제대로 된 운영자가 없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내부 인력으로만 운영자들을 구성하기에는 자질이나 전문성을 갖춘 것에 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정인이에 대한 3차가의 의심,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소아과 의사의 즉시 분리 의견이 강서 양천경찰서 간의 오래된 관할권 병폐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묵살되지만 않았어도 정은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증언들이 소관이 다르다,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무사항일 폭탄 돌리기로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의 의견들이 묵살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인이의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 아동학대 전담팀 설치를 제안하셨는데요. 지금도 구청 내에는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전담팀을 설치 제안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가 42건이었습니다. 통계상 1세에서 5세까지 아동학대 건수 3만 45건 중에 75.6%, 그러니까 2만 2,700건이 친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에서 1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복지법상 모든 아동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사, 연구, 현장 방문 등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민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산보육과에서는 1세부터 5세까지 아동학대 전담팀으로, 그리고 6세부터 18세까지는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에서 체계적으로 부서를 나누어 부위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이 정인희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분위기가 무색하게 최근에 또 이모 부부로부터 한 아이가 학대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방치하다가 8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하는 결과입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모든 출생아동을 등록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 사회의 반대와 아동의 보호가 상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도 기준 입양아동 704명 중에 387명만이 국내 입양됐었습니다. 입양아동보다 희망 부모가 적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입양이 수월한 실정입니다. 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끝으로 75.6%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이므로 입양아동학대 24.4%의 국민들의 공분과 안타까움에 앞서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존중에 대한 자성의 노력과 그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들과 협력하는 현실 정책들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양천고의회 부의장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시는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상가 건물 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거리 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5명에서 10명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합니다. 복지관에 직접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이용시설은 돌봄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경로당은 22일부터 문을 여는데요.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1인당 1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양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CCTV 기반의 불법 주차 단속 기준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었는데요. 초등학교 개학 이후부터는 단속 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의 영향인지, 3차 유행의 재확산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등 각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전까지는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